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려면 제대로 된 생활수칙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생활수칙을 경고하게 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생활수칙 10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정리정본.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동안 누적된 생활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관리의 제1조다. 두 번째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탈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채치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하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세 번째 대외활동. 집안에 집도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창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네 번째 번호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혹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모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다섯 번째. 자기 묵을 다하라. 돈이든 일이든 제 묵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지근성으로 스스로 천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서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일곱 번째.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과 새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여덟 번째.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의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뭄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너도 청춘이다. 산술을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산매경에 이룰 수 있다. 아홉 번째.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열 번째. 허심 겸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 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자. 무얼 부끄러워 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펼쳐보자. 남은 인생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재혼을 안 한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역시 혼자가 된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겠는가.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이 시대의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더욱더 혼자가 된 노인들이 많아지 된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지금 60대 70대 노인들은 가끔씩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안쓰럽고 마지막을 생각은 하게 된다.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의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내게 주어진 싱글라이프를 즐기며 살 수 있을지는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혼자 평벅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 재산을 드러내지 마라. 피혼 혹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재혼을 하지 않으면 혼자가 된다. 끝내는 우리는 어차피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것이 그 시절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보니 혼타강은 노년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보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년분들은 경계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반평생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내놓는다. 자신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잊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위한 돈은 꼭 잘 관리하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노부에 홀로 되었는데 돈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온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두운 손길에 그만 당할 수도 있다. 친구로 가장하고 속여 마지막 10원 한 장마저 빼가는 그런 악질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가 돼서 우울하고 기운 없어 하고 자식들도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주자. 적어도 혼자 살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하다. 두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하다.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시대에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다.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많을 것 같다. 그때 그 시절 20대 30대 꽃처럼 예쁘고 살도 탱탱했을 때 머리숱도 많고 허리 쭉 펴졌을 때 그때는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이나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후의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안이면 취미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일찍 은폐하고 나면 그저 손 놓고 집에만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뭘 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된다. 물론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다. 그 나이에 무슨 꿈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20대 때는 50이나 6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냥 다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노인으로만 봤지 50, 60, 70, 80에도 그 나이에 매력이 있고 그 나이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그 나이대의 낭만도 있고 그 나이대의 라이프가 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이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관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고 지식을 쌓게 된다면 그 꾸준함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된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꿈이 꼭 돈을 버는 것이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직접 차를 렌트하고 아니면 캠핑카를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할 수도 있고 호텔을 예약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후 관광 같은 패키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지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평균에 묻히지 마라. 나 자신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는 방법이다. 노후의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혼합하는 것을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남의 선입견과 평균이다.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된다.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혼자 사는데 꼭 CCTV가 내 주변에 잔뜩 있어서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한 삶이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배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된다. 원래 할 것 없고 질투 많은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뭘 위하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다시 주어진 싱글 라이프를 주저하지 말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것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면 된다. 네 번째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혼자가 아니었을 때는 같이 하는 습관들이 혼자가 되니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생활할 때는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한이 좀 챙겨 먹고 만들어 먹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혼자가 되니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게을러질 수 있다. 특히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된다. 그러면 싱글 라이프는 셀프 부양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는 암울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혼자이니 보는 사람도 없겠다. 그냥 라면 끓여서 소주 한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이 들고 그러다 잠이 안 올 때 술을 계속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증도 생기고 암울하게 된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된다면 혼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최우선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새로운 만남으로 아픔을 극복하라. 새로운 만남이라 해서 사별하고 곧장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서서 재혼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다.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사별을 하고 그 쓸쓸함에 남은 한 분도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접한다. 그만큼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힘들어하게 된다. 이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꺼려한다. 죽음은 어느 날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주변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이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이다. 홀로 사는 구모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더 좋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나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이 들어가면서 품격을 지키려면 자식 자랑은 자기 집에서나 하고 집 밖에 나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그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제할 때는 자제를 해야 한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건 아니라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물론 그 사람이 내 말이 끝나고 한다면 괜찮지만 내가 하는 도중에 내 말을 잘라가면서 말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서로 말할 때 들어주는 매너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가끔 주변에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욕을 섞지 않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 친구들한테는 물론이고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게 말을 한다. 보기에도 안 좋고 듣기에도 너무나 민망하다. 자식들 앞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식들도 좋게 크지 못한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다. 설령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던지는 말은 자기 품격을 떨어지게 만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절대 반말을 하지 않고 항상 덕담을 해준다.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만 해도 기분이 좋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외없는 말을 하지 말고 세상을 키우는 응원의 말을 하며 우리는 늙어갈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꼰대. 재미없다. 부담이 되는 사람. 잔소리. 자기 멋대로라는 단어라고 한다. 물론 누구든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젊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늙는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게 나이 먹으려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여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자. 꼰대의 뜻은 부모님이나 선생 등 나이 먹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인데 그 내에는 자기의 구태에 의원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소고다. 이런 꼰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젊은 친구들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노년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과제를 완수해 나가고 꺼냄없이 크고 작은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젊은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이 들면서 젊음을 유지할 생각을 할 때 너무 육체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름 제거 수술은 받아도 성격의 주름은 걷어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젊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부의 젊음에 정신이 강하면 우리의 몸에도 드러난다. 누구든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좀 더 품위 있게 나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면 더 멋진 노부가 될 것이다. 나이 들면서 자식 자랑 돈 자랑하지 말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상가고 오히려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곤대의 마인드를 과감히 버리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품격 있게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하는 것이다. 노년은 몸도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은 죽음이라는 불안에 직면해야 하는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 분석학자 에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으려 하고 또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법은 야금야금이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다.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가야 한다. 두 번째 노년에 유쾌하기 위한 두 요소는 건강과 본이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노후에 재미있게 보낼 것은 정말로 많다.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건강과 본인 셈이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몸의 건강은 다들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신건강이 문제다. 정신건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둘만 지키면 된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음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가끔씩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잘 버텨야 한다. 파테르 정신이다. 일명 파테르라고 한다. 레슬링에서 수비자가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공격자가 뒤에서 공격할 때 수비자는 바닥에 찰싹 붙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흥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이다. 파테르는 레슬링에서 소극적인 경기를 한 데 대한 벌칙인데 인생에는 이유 없이 이런 파테르를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버텨야 한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한다. 넷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노후에는 60년 이상 익혀온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그런데 사회는 상전 벽회처럼 변해 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다. 싱글이냐는 질문도 꺼렸다. 이제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회가 변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냐, 왜 안 하느냐, 애를 왜 안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혼대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해하고 적응하라는 뜻이다. 다섯째, 페르소나를 즉 가면을 여러 개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가면이 여럿 있으면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인생이 문제다. 겨울옷 하나로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사계절이 있듯이 페르소나도 적어도 네 개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퇴직 전의 가면이 진짜 얼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여러 가면을 잘 놓고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여섯째, 배우자는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다. 사람의 정신적 문제는 관계에서 모두 비롯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복제하는 남자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혼 때 알았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새로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갈 설계를 해야 한다. 신혼에는 애를 몇 낳고 집은 언제 구입할지를 부부가 계획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 혹 부부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호론도 한 방법이다. 이혼과 달리 부부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구순에 가까운 지인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답을 듣더니 창을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답은 인생은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50대는 50대의 즐거움이, 70대는 70대의 즐거움이 있다. 현재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이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그 나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유쾌하게 살길 바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출생에서 성장하고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행복의 대부분을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덕을 쌓는 일이다. 노년의 중요한 문제가 소외다. 노년에는 일로써 맺은 인간관계는 모두 소멸되고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짐으로 소외와 고독을 이겨내야 한다. 노년에는 배움 취미 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독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소외를 삶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노년의 행복도 사이에서 온다. 인간은 사회적 복물이다. 그래서 사회활동은 필수적이며 인간관계에 따라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 사람인인 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면서 공생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므로 여러 형태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진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인간사회는 가정학교, 직장, 단체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피오나 노바지는 행복이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싹이 튼다. 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그물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공생의 법칙이다. 그러나 개체로서의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관계로 인해 소외를 느끼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특히 시스템에서 오는 소외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일이다. 사회조직 속에서 시스템이나 규칙 등에 의해 소외를 느끼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결과로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부품으로서의 소외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등 네 가지 소외를 들고 있지만 이는 수용하기 힘든 이론이다. 여기서는 단지 은퇴 이후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직업을 통해 맺은 인간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결사체에서도 소외된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면서 자녀들이 분과를 하면서 가족들과 소원해지고 손자, 선녀들은 성장하면서 조 부모를 멀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 이웃 등 사적인 인간관계도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노년에 부닥치는 중요한 문제가 소외와 고독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들은 더욱이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노년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의 폭을 넓혀준다. 이것이 성공적 노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소득 수준의 향상보다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다. 과학연구가인 슈가문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30% 정도 증가한다. 고한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교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잘 관리하는 것이 소외를 극복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함께 산다는 것 사회생활의 기본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광봉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벤 샤하루 교수도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행동반경이 넓어짐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고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했다. 그러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자신의 성격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조금씩 고쳐가야 한다. 적응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잘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훈련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행복의 문제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으므로 노년에도 노력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년에게 인간관계가 행복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노년에는 홀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라는 것이 결코 고독이나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연으로 인간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미련을 갖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고 현실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다. 외로움을 고독의 늪으로 빠뜨리지 말고 즐기면서 고독력으로 키우면 노년도 행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노는 법을 익히고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한다. 걷기, 등산, 여행 등을 하거나 독서, 음악 감상, 박물관 관람 등을 하거나 시, 소설, 수필, 일기 쓰기 등 창작 활동을 하면서 몰입하게 되면 홀로임을 즐길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외의 산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소외와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고독 속에서 이를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면 행복은 그곳에서 넘쳐날 것이요. 그 결실은 성취감을 통해 행복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노년에도 인간관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5년간 연구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덕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반드시 황범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적정한 선에서 형성 유지되어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하였듯이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년에는 개성이 굳어버리고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쉽지 않고 세심한 배려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기술은 바로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선물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관계는 친밀해진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짐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영어 호피스를 전공한 학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요소로서 영골, 할 일과 인간관계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인데 이들이 충족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그 관계가 끝이 나면 자연히 인간관계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이해가 은퇴를 하면 직장관계로 맺은 인간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커진다. 배신감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남아있으면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과거와의 결별을 잘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통로는 대화이다.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다. 소통은 언어적 소통이 기본이지만 목소리, 몸짓, 얼굴 표정, 신체적 접촉 등 기언어적 소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중요한 방법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다. 대화는 간결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줄여야 한다.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잘 듣고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자아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노년에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대하며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매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교만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악폐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신기를 건드리거나 믿음을 깨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끊임없는 논쟁은 피하고 직접적인 비난은 금물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는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임하되 무엇보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 부모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기초 단위가 가정으로 그 안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행복의 텃밭을 잘 가꾸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은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는 사랑이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분가를 함으로써 노년에는 부부만이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노년에는 부부관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부간에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노년이 되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더 실감하게 된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서로 단출하게 사랑하고 행복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상적 형태이지만 드문 경우이다. 둘째는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저 그런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로써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불행하지만 할 수 없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노년이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합심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노년의 과제여. 자아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은퇴하면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가 일정 기간 내려간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생김으로, 불화가 더 자주 생기고, 다툼이 더 세게 벌어진다. 그동안 서로를 모르고 살아왔고, 남녀 사이의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정체성과 역할의 변화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부부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불화의 원인이 된다. 중간에 조정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한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모년의 행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과제이다. 은퇴하게 되면, 부부는 새로운 환경에 조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지사지로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프랑스 속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귀모거리가 되고, 여자는 눈이 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자들의 잔소리와, 남자들의 안 좋은 모습이, 사엄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금원이다. 이제는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며,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과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돈 사용하는 방법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의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 대화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항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 독립된 개체임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노년의 두 사람을 엮어주는 것은, 우정과 같은 부부간의 정이다. 젊은이들이 주고받는 애정에서, 사랑이 식으면, 남는 것은 정이다. 예전부터 부부는 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노년에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도다. 부부 사이에 건전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친구와 같은 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행복을 꾸미는 방법이다.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 함께 소일할 수 있고, 대화의 소재가 생김으로 좋은 방법이다.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이다. 가사를 함께 나눠함으로써, 돕고 살아야 한다.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다. 노년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껴야 한다. 오래 함께 살면,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대화가 안 되어, 심심하기도 하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어, 성 역할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자연적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노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묘약이, 립서비스이다. 당신, 고생했어. 당신, 점점 예뻐져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요. 저 세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이제, 남녀와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물은, 극복할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밖에 나가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시간을 부부가 동행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 패턴을 만들려는 것은, 음물이다. 부부 사이의 최소한의 다름은 인정하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해로하는 것이 행복이요, 이상적인 노년이다. 노년에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이므로, 가정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노부부가, 공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효행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예전부터 효행은, 덕행의 기본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가치로 여겨왔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이다. 효는 유교적 동목으로, 이조시대의 국가기조로 채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보다, 일천년 전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규범이었다. 모세 10개명 중 5개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다. 모든 종교가 효를 중시하고 있고,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규범은, 쾌색하고, 노년이 설 곳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정신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국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효, 효윤류와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공생과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친밀함과, 유대감에서 찾을 수 있다. 상호간 접촉의 빈도와, 친밀성 등에 의해, 유대감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녀와의, 유대감이, 노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품가현상, 세대간의 갈등, 이해관계 등에 의해, 유대감은 약해지고, 최근, 부모들도, 독립해서 살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노년의 행복은 물론, 건전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효과치를 기본으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이루고, 가정교육과 노인부양을 통해, 윤리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가정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각기의 역할을 담당하되, 협력과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효의의 기본정신은, 부모 존경, 각자의 책임, 협동과 기생 등이다. 효의의 가치를, 정근대적 규범으로,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효의의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어가도록, 각 가정은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성교육과 노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가,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안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침투하여, 돈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상속과 증료를 비롯해, 돈 문제가,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금전권력이 종례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적 권력으로 기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가정불화의 주요한 원인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돈이 없는 집안은, 화목하고, 집안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부요한 집안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문제들이, 법정으로 달려가고, 가족간의, 우애를 찾기 힘든,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족간이 변함에 따라, 가족간의 사랑은 시곡하고, 가정이 행복의, 원상이라는 말은, 흐려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가정에서, 물질지상주의는, 퇴출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효도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자식이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외롭다고 느끼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식에게, 부모 방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적인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7년에, 효행 장려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법을 통해서라도, 효 사상을 불어넣고,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가족 제도가 복원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예전에는, 불쌍하게 보거나, 외롭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유롭게 보거나, 편해 보인다고, 말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고로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인 가구는, 이제, 무시 못할 대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서로에게 존중받고, 또, 이해받으면서,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노부부가, 둘이 같이, 늘 붙어있는데, 친밀감은 떨어져서, 나누는 대화도 적고, 상대의 말에, 풀툴대기 일수이며, 내 가치관은, 삐뚤어진 것이라, 지적받고, 무시당하면서,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지내고,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부 생활은, 정말이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할까,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보다, 훨씬 높고, 자살률도, 1인 가구보다, 오히려, 2명 이상이 사는, 가구가, 훨씬 높다고 한다. 또한, 노후 행복지수는, 자녀가 있고, 꼬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의외로 적었다. 지금부터, 혼자독하게, 잘 사는, 비결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코덕은, 고립 본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코덕사 하기, 딱 좋다는 말이 있다. 평소의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외롭게, 그게, 인생이야. 자식, 배우자는,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코덕사를 걱정한다. 이것은, 문제의 근본을, 잘못 짚은 것이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코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코덕사하게 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코덕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요즘의 1인 가구는, 성격 이상 때문에, 자신을 갖다 놓고, 지내는 사람이기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혼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특히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도, 연계시켜놓고,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등을, 지원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혼자 살게 되면,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사회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자원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사회생활할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보호회사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싫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된다. 가끔 사회생활하면서, 알던 사람 많았다고, 자신의 사회성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그저 회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이다. 오히려 회사 배치 떼고, 계급장 떼고 나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비로소 우리 본연의 사회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아닌, 같은 관심과,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고,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아프다 죽게 되면, 어떡할지 두려워하면서도, 또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건강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족에 의지하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엾고, 낙하게 생각한다. 혼자 산다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가엾게까지 생각한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하는 시간에 대신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 닳고, 굵게 산다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기는커녕, 만성병에 걸려 가늘고, 길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었든 나이 들었든,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성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덧붙여,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 또한, 하늘을 찌른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 안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떨어져 살면서, 가족들과는, 더 단단한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많다. 혼자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립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하고, 건강 열심히 챙기고, 진정한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리면,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 1인 가구로, 살아갈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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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